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. 제가 지금 아침 오전 9시에요. 오전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보려고 하는 영상은 오늘 G3 복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. 휠 복원, 휠 복원을 하려고 지금 오전 9시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. 김포에 아주 갓성비 좋은 업체가 있다라고 합니다. 갓성비는 뭐겠습니까? 작업도 잘하고 금액도 저렴하고 그런 업체를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어요. 오늘 하려고 하는 작업이 이렇게 휠 보시면은 휠에 이렇게 주차기스들 엄청나잖아요. 이런거. 이 차량이 투피스 휠이에요. 투피스가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휠과 다르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따로 분리형이에요. 그래서 휠 복원 작업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비싸지만 앞에 휠도 마찬가지죠. 앞에 휠도 지금 다 까졌어요. 다 까지고 예상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 저는 지금 휠 복원 업체에 도착을 했고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제가 지금 완전히 착각을 했어요. 지금 이 휠 복원 작업이 한 이틀 걸린다고 하네요. 저는 오늘 끝날 줄 알았더니 굉장히 힘든 작업인가봐요. 이게 사포로 다 문대서 이틀이 걸린다고 하네요. 이틀이. 일단 사장님이 대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대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 오래 걸리는구나 이게. 외경이 좀 커서 그런데 저기 맞으면 껴드리는데. 일단 한번 해볼까요? 뭐 대품만 있으면은 뭐 이틀 걸리는 삼일 걸리는 상관없는데. 일단 사장님이 이 휠 대신에 장착해줄 대품 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신다고. 좀 기다려보죠. 좋은 소식이 있는지. 생각지도 못했네 진짜. 일단 휴게솔로 들어가보시죠. 휴게실? 휴게소랜다. 휴게실. 와. 아늑하다. 어우 휠이 막 어마무시하다. 어떡하냐고. 4개가 다 많아들어. 아 그래요? 잘 맞나요? 예. 야 뒤에는 뭐 옵셋이 딱 들어 맞는 것 같은데요? 엄청 다행이네요. 일단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틀 후에 완성된 다음에 오겠습니다. 잘 있어 새아이로 태어나라. 2박 3일 뭐 3박 4일 정도 예상되고요. 일단은 차를 출고하겠습니다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만원입니다. 드디어 휠이 나왔다고 합니다.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목, 금, 토, 일, 월, 화 6일 만에 드디어 휠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오전에 연락을 받고 찾으러 가고 있어요.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일단 투피스예요. 휠이 투피스여가지고 분해하고 따로따로 또 복원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제가 이번에 휠을 교체를 하면서 타이어까지 한 번에 교체를 하느라고 제가 타이어를 또 준비해서 업체로 보내고 업체에서 또 장착하고 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. 지난 일주일 동안은 남의 신발을 신고 다녔죠. 남의 신발. G3가 이제 흔하지 않다 보니까 대품휠이 없잖아요. 근데 이제 3시리즈 휠이 있어서 장착을 해보니까 또 얼추 맞더라고요. 대품을 받고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차를 재웠죠. 왜냐하면은 뒤에는 상관이 없는데 앞에는 옵셋이 안 맞다 보니까 휠 간섭이 생기더라고요. 일주일 만에 G3를 타고 지금 신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로 이 휠 타이어 복원은 마무리를 하고요. 오늘 또 오후에 미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G3의 내 외장을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시킬까 하는 미팅을 잡았어요. 아무쪼록 봄이 오기 전에 잘 복원이 마무리가 돼서 이번 시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새 신을 신으러 빨리 가시죠. 자 저는 지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현장에 안녕하세요. 잘 나온 것 같나요? 잘 해주셨겠죠? 깨끗하네요. 자 휠은 잘 나왔고요. 완전 세 휠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. 타이어는 컨티넨탈을 선택했고요. 아 신난다. 고생했다. 3시리즈 휠. 아 앞에 간섭 엄청 생기던데? 7까지인 거 아니겠지? 너무 맘에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사장님 그거 W14고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16인치 가지고 오겠습니다.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아 예. 아우 이뻐.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휠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.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. 아무래도 G3 휠이 투피스라고 해서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작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사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주셔서 아주 만족스럽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가격에 출고를 했습니다. 오늘 방문한 업체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가격이에요.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. 제 차량 같은 경우는 투피스인데 30만원이에요. 30만원에 작업을 했고요.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한 작업이라고 하면은 20만원대에 하실 수 있어요. 자 그럼 단점은 뭐냐? 단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요하시면 안 돼요.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와 어떤 나만의 휠만 정말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유명 업체를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.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의 장점은 좋은 가격과 그에 걸맞는 퀄리티의 완성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제 작업은 기대 이상의 퀄리티가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타이어도 새로 교체를 했잖아요. 사장님이 무료로 장착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140 W140 휠도 이 업체에 맡길 예정이고요. 타이어도 제가 처음 써본 타이어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승차감도 좋고 괜찮네요. 콘티넨탈 사의 맥스 콘텐츠 6인가? 리뷰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업체로 배송시키고 하느라 좀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사장님이 너무나 흔쾌히 친절하게 타이어도 받아주시고 장착까지 해줘서 정말 기분 좋게 새 타이어와 새 휠로 새 신을 신고 이렇게 출고를 했습니다. 지금 저는 G3의 외장 내장 복원을 위한 업체를 만나서 미팅을 하러 가는데요. 아무쪼록 미팅도 잘 마무리해서 시즌이 오기 전에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변덕이 심해요. 자꾸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. 오늘도 제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자 가자. 타이어면 느낌 되게 좋은데 이거? 하부 쪽에서만 하부 쪽 트림만 뜯어도 이 안에 먼지가 어마무시하거든요. 여기서도 냄새가 엄청 올라가요. 나머지 이 트림은 크리닝 약세 써가지고서는 냄새만 빼줘도 훨씬 낫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. 안쪽에는 에어로 한번 불어주고 크리닝하는 데하고의 다른 느낌으로 가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디테일은 이런 거 뜯고 여기 다 분해해가지고 다 세척해주고 깨끗하게 만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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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쪽도 여차하면 이 카페트까지 드러낼 수 있으면 베스트해요. 그래서 방음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. 얘가 카페트가 뒤로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올 분해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. 요거 요거 다 띄어서 카페트로 들어가려면 지금 얘는 이 라인까지 다 띄야 되거든요. 이 뒤에를 청소를 안 해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진짜 한 땀 한 땀 작업해야 돼요. 이렇게 되면 정말 디테일하게 한 땀 한 땀 조심조심 분해해가지고 피스 다 풀법 풀고 그 다음에 다 띄 약을 드릴게요. 치즈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